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연말인데도 뭐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주식시장은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 3% 남게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버리고 줄거울 낙자에 상승을 해버리고 코스닥은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러게요. 오늘도 중국, 유럽, 미국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빠뜨렸던 뉴스들, 중요한 금융시장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부터 갈까요? 네. 일단 중국은요. 오늘 성장주 내에서 로테이션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잘 나가던 친환경, 전기차 이런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동안 거의 바닥에 기어있던 5G 업종이 좀 고개를 들었고 요새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플랫폼 업종에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괴롭히고 있는 플랫폼 눈물겨운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54% 내렸고요. 심천성분지수 0.53% 내렸습니다. 창업판지수도 1.05% 내렸고 과창50지수도 0.11% 내렸습니다. 본토는 전반적으로 좀 내렸어요. 그동안 잘 나가던 업종이 내렸기 때문에 항생지수가 0.96% 올랐고 어제 4% 넘게 빠졌던 항생테크지수가 2.59% 반등을 했습니다. 플랫폼 업종 덕분인 거고요.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하고 전기차 쪽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친환경 업종에서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전기차 업종은 일단 조정을 줬던 뉴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강봉 리튬이라고 하는 리튬 생산업체 관련인데요. 하나금토 김경환 위원님이 코멘트해 주신 건데 주요 주주 중에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한 두 명이 지분 매각 공고를 했어요. 회사가 주식 팔았다? 주요 대주주 중에 두 명이 그런데 한 25만 주라고 했는데 몇 프로냐? 0.0186% 거든요. 그것도 팔고서 공시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팔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오늘 공고했기 때문에 15일 후부터 6개월 이내에 내가 지분을 돈이 필요해서 좀 줄이겠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신선한 방법인데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진짜 돈 필요해서 파는 거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온 사람은 지분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남는 돈이 있으면 더 투자했겠죠. 당연히. 그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팔고 공시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한가를 갔어요. 계획이 삼아서.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헌 하이테크라고 하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있는데 폭수각인이 27% 지분을 투자한 한 3, 4위권 업체거든요. 이건 저희 박수진 연구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업체가 원래는 전기차 모터 컨트롤러 시스템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시설을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시를 26일에 어떤 공시를 했냐면 이 생산설비를 짓는 거를 중단을 하고 이 돈을 회사 유동성 자금으로 보충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 안 하고 잔여두겠다. 그냥 회사에 유보금으로 놓겠다 했는데 어제는 사실 또 올랐거든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 회사 자회사에서 전기차 연구소 하나를 인수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제는 영향이 없었는데 오늘 심천거래소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을 해보라고 하는 약간 명령의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조회 공시 비슷한 조회 공시인데 약간 이제 이 방식은 약간 명령의 그런 레터를 보내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회사에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든 말든 어찌 보면 공시 안 하고 그냥 투자를 미뤄도 그만일 텐데 뭐 미루겠다고 공시까지 했는데 왜 뭐라고 하죠? 이런 이제 공문 레터 형식의 공문을 보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거나 좀 이상한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돈이 온전하게 있니? 라는 것부터 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무슨 자동차 연구소 인수하는 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내면서 오늘 또 이 회사가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 업체가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 두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국내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업종의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CATL과 BID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 1, 2년 하던 방식은 아닐 텐데 왜 꼭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좀 효율이 저하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어서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오늘 전기차 업종이 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너무 빨리 가다가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좀 옥석을 이제 가려보겠다 하는 마음이 동화하기 시작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 한 번 쉴 때가 됐긴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 업체들 말고 역시 진짜 진성으로 볼 수 있는 업체들은 또 때가 되면 반등은 하지 않을까. 뭔가 중국 투자자들도 기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나 봐요. 그러니까 공문이 하나 날아가면 하한가 뭐 좀 판다 싶으면 하한가 그러니까 정보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한 거 하나 나오면 와르르 이런 상황인데 똑같을 거예요. 거기도 믿을 수 있는 기업과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국내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100%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국 기업도 물론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 증권사의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쓰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한두 번은 걸러지어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또 일부가 기사는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마저 선진국 수준이면 미국 기업들 어떻게 주식장사하냐. 그렇죠. 그런 거대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면도 또 있어야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5G는 그동안 투자가 자꾸 미뤄지는 것 때문에 계속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소식 있었나 봐요? 네. 사실 미뤄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가는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사실 거의 연중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데 올해 같은 장에서 연중 저점에 있기가 참 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저점 부근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인데요. 일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5G 중계기를 통신장비를 만든 1위 업체는 당연히 화웨이고요. 2위 업체가 ZT인데 상장돼 있거든요. 오늘 심차원에서 상한가 같고요. 3위가 봉화통신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봉화통신? 이 세 업체가 거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데 여기도 오늘 상한가 같고요. 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또 선난서키트라는 거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은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화웨이 통신장비에 PCB를 납품하는 제1벤더인데요. 이게 오늘 한 4%대 상승했고요. 또 광트랜시버라고 만드는 광신과기가 오늘 6%대 반등을 했는데 광트랜시버는 이제 빛 신호를 전기신호로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우리나라의 오이솔루션과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거의 바닥에서 이만큼씩 올라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공신부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5G 기지국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하는데 한 60만 개 이상 설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사실 되게 놀라운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19년,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19년까지 한 13만 개가 설치가 됐었고 올해 목표치가 한 60만 개 정도였는데요. 60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뭐 그런 빨리 이거를 또 코로나 극복을 하면서 됐는데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의 뉘앙스는 굉장히 슬로우 슬로우 해졌다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는데 사실 연초에 제시했던 2021년 목표는 100만 개예요. 그런데 60만 개면 사실은 되게 놀라운 숫자는 아닌데 60만 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내년에 하겠다. 올해는 60만 개 이상을 했고요. 이상이라는 거에 되게 좀 포커스를 뒀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투자자들이? 어쨌든 바닷건에서 한 번 툭 건드려줬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인프라 업종, 전기차, 데이터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5G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있어 라는 정도의 뉘앙스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환기시켜주면서 바닥에서 탁 이렇게 좀 터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2021년에도 60만 개든 70만 개든 어쨌든 나중에는 주요 도시는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중국에 한 2024년까지는요. 한 600만 개 정도가 깔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깔려야 되니까 이게 내년에 하건 조금 미뤄지더라도 2연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G 업종 좀 너무 바닥에 있었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G 업종과 관련한 기술과 관련한 전문가 몇 분이랑 차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많이 깔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에 따른 효율은 아직은 응용할 만한 그런 곳이 없으니까 별로 뭐 왜 그걸 이걸 가정에 깔아야 되지 하는 의문은 있는데 돈이 별로 안 들면 그냥 깔아들이지 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신사 돈으로 투자비로 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6G도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6G 때가 되면 이 기지국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LTE 다음에 조금 있다가 6G로 그냥 가지 굳이 이거 깔아서 또 몇 년 만에 다시 걷어내고 이거 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또 이미 LTE 기지국이 80만 개가 넘는데요. 또 지금 5G를 새로 깔고 있는 거니까 통신장비 파는 회사들은 좋은데 또 그런데 이제 까는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계산에도 그렇고 저리 계산에도 그렇고 뭔가 공공을 위해서 왜 내가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집에다가 뭐 할 수 있게 달아야만 또 된다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고민이 있긴 하더군요.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들 탄압받던 플랫폼 기업들이 반등했어요. 눈물겨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랑 메이트완 디앰핑이 5% 때 반등했고요. 텐센트도 2% 때 반등했는데요. 여전히 뭐 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또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반발 매수가 좀 나왔는데 알리바바 기준으로 단기 30% 이상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반발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추가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7, 80% 정도 가격 조정은 좀 오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건 거죠. 다 빠졌더라도 기간 조정이 길면 그것도 되게 힘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나 파닥파닥 피는 장에서는 그게 이제 얼마나 좀 길어질 건지 그걸 버틸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버티시기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응원의 멘트를 좀 드리면 어제 제가 저희 한정수 의원 코멘트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세 가지 버틸 만한 이유는 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디지털 위안을 한다고 했죠. 그거에 가장 큰 조력자들은 또 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줘야 되니까 신용카드로 줘버렸잖아요. 많이 쓰는 데랑 걔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요측 계약에서 내수 확대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려면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잘 돼야지 또 흡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기술 자립한다고 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이런 첨단 분야의 인력과 기술은 또 다 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 할 정도로만 눌러주면 거기서는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은요. 어제 이제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결과로 인해서 다 좋았는데 사실 어제 영국이 휴장이었거든요. 박싱데이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오늘 그거를 온전히 반영을 합니다. 한 2%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독일도 0.3%, 프랑스도 0.5% 정도, 유로스탁스 50도 0.4%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우리도 오늘 8시 뉴스 헤드라인이 모더나 백신 관련된 뉴스였고요. 그것과 또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내 관련주도 좀 들썩였고 또 2부에 또 우리 김우란 교수님 나오시는데 영국은 이번 주쯤 이슈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예정인 주기 때문에 영국에서? 네. 그걸 또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로 보면은 이번 주에 승인을 해서 한 1월 4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것 같은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에는 11월 20일 날 신청을 해서 12월 2일 날 승인이 났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1일 날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땡겨져서 이번 주에 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백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건 이제 냉장 보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 대규모 접종. 그래서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할 때는요. 스포츠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무슨 컨벤션 센터 이런 큰 데다가 백신 접종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다다 오세요 하면 되니까. 네. 뭐 그냥 냉장고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런 특수 그런 영하 70도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독일에서 화이자 백신 운송하다가 온도 유지 실패해가지고 다시 들고 가고 늦어지고 이런 뉴스들이 좀 빈번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화이자 백신은 다시 정리하면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2도에서 8도 사이에서는 5일간 보관할 수 있고 상온에서는 2시간 내에는 접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이고 2도에서 8도에서는 한 달간 보관할 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에서 그냥 6개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파스칼 소리오 CEO,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최근에 또 이런 뉴스를 했었죠. 한 두 번 접종을 했을 때 성공 공식을 발견했다. 알아냈다.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 내용이 좀 공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 승인이 나면요. 바로 또 나오는 대형 이벤트가 인도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승인하면 우리는 굳이 우리는 심사라고 받는다. 바로 그냥 승인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인도는 진짜 콜드체인이 없고 인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접종이 막 시작될 수 있고요. 인도에서는. 우리도 오늘 모더나 소식이 있었지만 모더나가 원래는 3분기였는데 2분기로 당겨졌죠. 화이자는 3분기에 올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맞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먼저 시작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백신이라 영국에서 언제 승인을 해주고 접종을 시작하는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백신에 관련한 질문은 김호란 교수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미국 이야기. 미국 선도는 지금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금 오늘 되게 나란히 오르네요. 다 0.4%대. 다우존스도 0.44%, S&P5B 0.41%, 나스닥 0.46%. 되게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어제 장호석 부모님도 되게 자세히 한번 분석해 주실 텐데 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빅테크들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이 빅테크들이 끌어올렸지 애플, 아마존. 네. 맞습니다. 애플 3.58%, 아마존 3.51%, 마이크로소프트 0.99%, 알파벳 2.3%, 페이스북도 3.59%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소형 테크주들하고 친환경 관련 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로테이션이 한번 온 거죠. 그런데 빅테크들 요새 되게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지만 애플은 사실 거의 정고점에 왔고 오늘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좀 가격을 보니까 정고점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도 가장 최근에 부진했지만 8, 9월 정고점 대비 한 10% 안팎 정도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또 이것도 정고점 가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신고가 지수장에서는 횡보만 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게 나왔던 건데 거의 8, 9월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못 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 기업들 좋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빅테크가 그동안 기간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제 좀 반등 나온 거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1월 5일 날 있을 조지아 상원선거랑 연결을 시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걸 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두 개를 다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 블루웨브가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아직은 공화당이 확률이 높아서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관련돼서 보니까 한투에 김성근 의원이라는 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이라는 오늘 리프트를 쓰셔서 고요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배팅 사이트에서는요. 공화당의 승리, 공화당은 한 석만 이겨도 승리인 거죠. 상원을. 하나만 이겨도 승리인 거죠.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이 더 높은 거기도 합니다. 그 확률이 70%라고 해요.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갈 확률은. 민주당은 두 개 다 가져가요? 승리인 거죠. 더 어려운 거잖아요. 예상외로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거예요. 보면 첫 번째는 지지율 차이가 되게 미미하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대선하고 나서는 컸어요. 어느 정도냐면 한 구역에서는 공화당 퍼듀 현 의원이 민주당 오소프 후보를 한 0.5% 정도로 앞서고 있고요. 한쪽에서 공화당 리플레 현 의원. 이분은 지난번에 당선되신 분은 아니고 현역 의원이 물러나면서 물려받으신 분인데. 민주당 원호흡 후보한테 0.6%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이러면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2년 이후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 이긴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흑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대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공화당 결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조제에도 제기한 의무는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런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그러면 선거를 보이콧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거를 보이콧 하면 안 되죠. 한 표가 아까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집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1월 5일이 선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로 달려가서 엄청난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아마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선거 보이콧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된다면. 그런데 그 결과도요.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는 또 늦잖아요. 개표가. 그래서 이게 또 재검표하고 재검표하고 하면 22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됐다. 그러면 시클리컬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강세 계속 이어질 거고. 빅테크 좀 약세 흐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리프트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거 전후 딱 며칠 동안은 그게 엇갈릴 수 있어요. 블루웨이브냐 아니면 공화당이 한석이라도 이기느냐. 그런데 어쨌든 그 재료 노출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료 노출. 그리고 결국에는 둘 다 오상향 흐름을 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대선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기야 뭐. 그래서 친환경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빅테크 관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재방송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고태봉 센터장님 영상 너무 좋았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술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다. 그러면 기술의 진보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아직은 한가운데도 아니고 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제를 이끄는 기술 진보 기업들이 한철의 주도주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한철 주도주 잠깐 로테이션하는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조지아주 선거랑 상관없이 큰 장기 트렌드는 좀 이상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좀 변수로 마지막 우리 시장에 남은 변수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희성 매니저님은 내년에 뵈야 됩니까? 네. 올해 내일 하루 방송에 광남이 형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방송은 제가 오늘 마지막이어서요. 마지막이라 시청자분께 인사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이 요새 또 하신 말씀이 방송하는데 왜 카메라를 안 보냐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좀 카메라 보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도 미약하기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희성 선임 매니저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모습 중에 가장 젊은 모습을 내년에는 한 살 더 먹고 올 테니까. 그렇죠. 오늘 이 프로 모습도 여러분께 선보이는 가장 젊은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고요. 내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네.